나오세요, 본부장님. 안녕하세요. 아이고, 본부장님. 어디 아프세요? 네, 대표님. 네, 방금 출근했어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선배. 어? 대표님의 선배는 잠깐 보셔줘. 알았어. 너 출근 안 하고 아침부터 어디 갔었어? 말해봐. 나 걱정하게 하지 말고. 내 일이야. 엄마가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없어. 야, 그럼 티나 내지 말든가. 다른 할 말 없으면 나 그만 가서 일할게. 앉아. 야. 내가 농촙을 안 한다. 엄마가 주oin. 왠아log아. allegiance. intrigued. 안녕하세요. 알겠어. 해외원.